안녕하세요 베테멘서 텐션 치는 남자 베블던 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먼데 한 40분 걸려서 왔어요 지금 온 곳은 띠엔장 미토 라는 곳에 있는 테니스장이고 여기 지인을 통해서 베트남 클럽에 오늘 한번 놀러 왔습니다 일단 코트 안으로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세마이니우 엄청 잘 치는 베트남 출구입니다 엄청 잘 치는다 진짜 여기도 지난번에 보여드린 떠난 코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운데 두개는 지붕이 있고 양쪽 사이드로는 지붕이 없는 코트입니다 그리고 야외 저 뒤쪽으로 두개 코트가 더 있는데 현재 시간이 7시인데 여기 사람들은 대부분 7시부터는 기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좀 많이 없는데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여기 클럽에 가입을 해서 운동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식 가입은 한거 아니고 이따가 치는거 보고 아마 결정을 해주겠죠 하지만 터널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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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슬슬 다시 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30분 가야 되는데 멀긴 멀네. 여기 야시장 있습니다. 야시장. 야시장을 보면서 집으로 고고. 좋아. 해고. 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